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실시간 채팅창에서 테스코님이 저한테 12,000원 보내주셨어요. 저 돈은 꼭 받았다가 저 따뜻한 음식 사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이재훈 팀장님과 생각보다 조금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요. 트리거가 어디서 올 것인가가 가장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게 반드시 금리 인상이라면 얼마나 쉬운 대응이겠습니까? 그러나 또 저의 어리석은 질문과는 달리 이재훈 팀장님은 금리 인상이라는 트리거가 그냥 우연히 선택된 트리거는 아닌 것이다 라는 답도 꽤 설득력 있게 잘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런 분 저런 분 모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2% 혼자 떠들죠. 유튜브에서. 오늘도 미국 주식이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전에 통과된 부양책. 1.9조 달러요? 통과됐죠. 저도 내용이 있는데 왜 통과됐다고 보십니까? 왜 통과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 하면 상원에서 60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50대 50으로 가면 한번 해볼 만한데 10표를 더 얻어오려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산안 조정을 통해서 이미 50표를 얻어도 하게끔 먼저 법안을 발의해놓고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몇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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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공화당이 암묵적인 어떤 그런 동의? 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찬성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해. 이런 식으로 한 거라서. 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은 역풍 맞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반대하거나 그러면. 네. 반대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어려워합니까? 그래서 대신에 그런데 내가 찬성을 못해주는데. 그렇지. 공장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못해주는데 그냥 쓱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제 그런 동의가 없었으면 쉽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야. 정보부장님. 미국 정치 평론하셔도 되겠어요. 제가요? 설득력 있는데요?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여러 가지 뭘 잘 썼다 하지만. 사실 공화당이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면 못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쩌고 좋은 소식인데. 안타까운 건 이미 1.9조 달러를 다 우리가 봤기 때문에 큰 상승은 없을 걸로 보인다. 이미 발전됐었다는 거예요? 좋은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좀 전에 나왔던 고용시표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신규 일자리가 원래 10만 건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4만 9천 건이 나와주면서 좀 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ADP 민간 고용시표 이틀 전이었죠. 어제는 또 실업소당 신청 건수가 괜찮게 나왔는데 이상한 고용시표가 좀 못 나오는 바람에. 10만 건은 시장 예상치였는데 4만 9천 건 같은 말이 있죠? 정확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정확히 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요즘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10만 5천 건 예상치였는데요. 4만 9천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밖에 안 나온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시장에 크게 연영이 없는 것은 지금 실업률이 원래 6.7% 예상치였는데 6.3%로 그나마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주거니 받거니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시간당 임금도 나오고 주간 노동시간 나오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신규 일자리 수는 조금 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대로 치면 시장이 조금 빠질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잘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맵을 보시게 되면 어제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눈에 띄는 건 애플만 딱 눈에 들어옵니다. 애플이 2.58%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현대차하고 뭔가 딜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어떤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확정은 아니니까요. 더 보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뭐 그냥 두뇌는 애플이 하고 몸통은 현대차가 하나는 하지 않을까 현대계차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잘될 걸로 보이니까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사에 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둘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테슬라는 약간의 좀 반대편에 있으니까 초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다 녹색 불이 켰는데 특히 녹색 불이 켠 게 지금 금리 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금융은 아시겠지만 금리가 쬐끔쬐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예대마진에 대한 어떤 개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딱 하나의 업종에 빠졌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소재 빠지고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가장 많이 올라온 것은 금융이었습니다. 2.28% IT가 1.55% 올라오는 그런 순위였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 채팅하시는 거 안 보는데 쓱 뒤에 나오시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요? 이 프로님 너무 피곤해 보이셔요. 제가 너무 늦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에 부전해 가겠습니다. 이 프로님 걱정하시면 더 많더라고요. 컨셉으로 이렇게 잡을까 봐요 그냥. 약간 이렇게 초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번 그때가 1월 12일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12월이었는데 그때 뭐였냐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스트를 하나 썼는데요. 트위스트는 뭐였냐면 유즈 시그널이라는 걸 썼어요. 이게 뭐냐면 시그널이라고 하는 메신저 앱입니다. 메신저 앱이었는데 이게 왜 이걸 썼냐면 페이스북의 왓스 앱은 보통 개인정보를 빼가는 좀 악명이 높죠. 그러니까 그걸 쓰지 말고 시그널 쓰자고 썼는데 이제 시그널 엉뚱한 기사가 올라가 기업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마치 사람들이 이거 사라고 하는 것처럼 해갖고 어떤 분들은 시그널 회사하고 같이 무슨 제외가 맺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소문이 돌면서 주가 올라갔는데 그 회사의 이름이 시그널 어드밴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인데 정말 돈을 못 버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1달러가 안 되는 회사였는데 70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은 이제 2달러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보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별로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고 보통 실적이 기반되지 않으면 별로 그게 없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니까 일단 지금 또 이 시그널 어드밴스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마 1달러가 70까지 갔는데 빠져도 한 50, 30 이렇게 머무르겠지. 다시 1되겠냐. 다시 2가 되거나 1되겠냐 했지만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잔인할 정도로 그게 반영이 되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안 그렇기도 해요. 사실 우리나라 주식들은. 제가 그래서. 괜히 올랐다가 내리긴 하는데 원래로 안 돌아가요. 이틀 전에 우리 김 프로님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저도 이제 커뮤니티 운영하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 많은 분들이 설마 사벨 갔는데 게임스탑이 400달러 넘었는데 빠져도 300달러야겠지라고 하시는데 진짜 그건 아닙니다. 그냥 다 빠집니다. 왜냐하면 3개월마다 계속 물어보거든요. 실적을. 그렇기도 하고 계속 운매도가 존재하니까 네. 운매도 존재하고 있고 제 가격으로 빨리빨리 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니까 그냥 감을 하지 마시고 아예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곧장대의 97%가 빠졌으니까 거의 다 원래 가격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세 가지 종목 실적만 빨리빨리 말씀을 드립니다. 핀터레스트 진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미지 공유하는 업체인데요. EPS 좋았고요. 매출도 좋았고 월간 활성 사용자가 4억 5천만 명? 진짜 대단한 많은 분들이 이미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76%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아주 정말 좋아진 기업이고 또 한 가지는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지를 최근에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트렌드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쁜 사진 보여주는 앱? 네. 그렇습니다. 스냅은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요. 7센트 대비해서 9센트가 나왔고 전년동기는 3센트 다 좋았는데 이게 지금 스냅이 좀 보시게 되면 좀 이따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애플 앱에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애플 앱이 이제는 개인정보를 차단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경고가 나와주면서 지금 주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좋았지만 제가 보기에 일단은 스냅이 애플에서는 좀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약간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제 그게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페이스금은 왜 안 빠지겠습니까? 같이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펠라톤도 역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9센트인데 18센트니까 2배가 날 나왔죠. 그런데 약간의 주가가 빠지는 것은 수요가 증가해서 공급의 차질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펠라톤 기계가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이게 잘 내가 시키면 바로 오른 게 아니고요. 진짜 어렵게 와서 조립해주고 깔아주고 설치해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공급하기가 상당히 공급망이 미국 내에서 그게 넓지 않다 보니까 주문은 들어오는데 그래서 약간의 그거에 대한 차질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실적이 잘 나왔지만 주가가 약간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스냅챗은 왜 하락을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물류가 맞죠? 애플에서 앱이 정상 작동이 안 된다는 거 맞죠? 맞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출과 단기 순위를 보실 건데요. 매출을 보시게 되면 2019년대에서 2020년에 거의 한 50% 정도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7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니까 그렇죠? 계산해보면 그런데 옆에 있는 단기 순위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10억 달러에서 마이너스 9억 달러로 거의 안 줄었어요. 그러네요. 매출은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실제 단기 순위를 크게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회사 운영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 아니면 그런 우려. 비용 통제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거 벌어봤자 이게 이익으로 안 이어지고 있구만 하는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플 앱에 대한 어떤 우려가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 빠진다고 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매출 대비 단기 순위에 대한 저조한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만큼 미국 주식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다 따져서. 반영이 다. 네. 다 돼서 무조건 비태하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속골 열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냅채는 뭐 전화 인프로 쯤에 쓰실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내가 진짜 쓰고 있었어야지. 이럴 때 장도장님을 장도장하고 저는 다룹도 할 텐데. 국내에서는 거의 안 쓰는 게 안 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안 쓰고 있으니까 뭐라 말을 못하겠지만 하여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워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엄청 나옵니다. 그게 원래 그렇습니까? 아니면 진짜 요즘이 특이한 현상입니까? 특이한 현상이죠. 그래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럼 뭔가 요즘 집단적으로 막 틀리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보통 10개 발표하면 6개 정도가 비태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8개니까요.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이 뭘 계속 놓치고 있었을까요? 너무 낮게 잡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말은 워닝 서프라이즈와 동의인데. 기본적으로 그냥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생각보다 소비는 좋다. 특히 상장 회사들의 제품과 서비스는 의외로 괜찮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코로나 피해주가 아주 일부 업종 종목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다 쓰잖아요. 어디서 쓰든 쓰겠죠. 많은 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쇼핑도 안 되고 다 할 줄 아시겠지만 코스트코는 정말 지금도 발들 틈이 없거든요. 미국에 가시면. 마스크 쓰고 다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일부 리츠 상업률 리츠 아니면 우리가 아는 여행 관련주 항공주 카니발 이런 쿠로즈 같은 그런 국한된 기업 외에는 제가 보기에 대부분 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피해보는 기업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거기서 안 쓴 돈 또 딴 데 가서 쓰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포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포드나 GM이 차가 팔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나 뭔가 변모하는 그런 모습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로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드도 오늘 사실은 실적도 좋았고 호자가 나왔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세상에 마이너스 0.09 그러니까 9센트였는데요. 마이너스 9센트였는데 플러스 34가 나왔습니다. 0.34. 그러니까 왜 마이너스 0.09를 예상했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차가 팔리게 쌌는데 차가 이쪽은 F150처럼 큰 차가 보통 팔리잖아요. 그런데 큰 차를 없어서 못 사는 거죠. 왜냐하면 다 놀러 갈 때 뒤에 짐 싣고 4명에 다 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중고차까지 구하기 힘든 상황까지 갔는데 그걸 예측을 못한 거였죠. 사람들이 큰 차 점점 많이 사요? 요즘 특히도? 엄청 많이 사죠. 캠핑 가려고? 그렇죠. 뒤에 짐 싣고 사람 4명 타고. 코로나니까 사람. 코로나니까요. 가족끼리 타는 거죠. 그래서 차가 없거든요. 포드 150을 사려고 그러면 중고차도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까지 어려워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일단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290억 달러를 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자율주행에 70억 달러 전기차에 220억 달러를 쏘는데요. 이게 처음 나온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2010년에 발표했는데 2010년 당시에는 하나보다 그냥 하나 하겠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들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 거에 더 얻는 건데 2020년까지 1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던 것을 3년도 하면서 105억 달러를 더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잘 만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자동차가 너무 좋으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가의 전설 행동돼 투자한 한 분이 계시는데 제프 어버니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된장한 분이거든요. 20년 동안 월가를 휘저었던 분인데 엑스모빌의 이사회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나와주면서 엑스모빌이 하루는 실적이 잘 나왔고요. 하루는 육각 올라가고 하루는 또 이런 분들이 이사회에 합류시키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좋은 소식을 내보내고 있어요. 전략적인데 제프 어버니 같은 경우에 지금 20년 경력의 핵지 펀드 유명 운영자인데 이분이 만약에 엑스모빌의 이사회에 합류한다고 그러면 정말 엑스모빌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합류할 거로 보고 이렇게 뜸들이는 것 같은데요. 합류할 거로 보이고 합류한다고 그러면 이분이 좀 엑스모빌의 지분을 받는 걸로 이미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아마 뭔가 윈인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뭘까 궁금하네요. 저분은 행동주의 투자자라면 뭔가 회사 바꿔서 그렇죠. 주가를 업그레이드해서 먹을 분들인데 사전에 들어왔던 데이비드 쇼라는 행동주의 투자자 부분은 배당 줄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뭔가 획기적으로 회사를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문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엑스모빌이 뭘 하면 획기적이게 되는 것인가 먹을 수 있는 길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물론 뭐 그냥 하니까 코카콜라를 바꾸겠다는 거랑 비슷하게 들려서 그렇겠죠. 녹색 콜라 만들 건가? 탄산이 빠진 콜라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런 거 하는 건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기대가 커지고 있어서 오늘도 아마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엑스모빌 3번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이 프로가 실없는 농담한 거예요. 상상력이 떨어져서 저는 상상을 못할 뿐이지 저는 나쁜 생각 없습니다. 원래 수면이 부족하지만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이 또 FDA에 코로나 긴급 사용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된다 그러면 화이자 모더나에서 세 번째 신청 제약서가 되는데요. 효능을 아시는 것처럼 66%입니다.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얼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높은 건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가 90% 이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낮아 보이는데요. 일단은 결과는 2월 26일 날 백신 자문위에서 허가가 논의가 될 건데요. 저는 거의 다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왜 되냐면요. 한 번 접종을 끝나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편리한 배송 보관온도 2도에 7도. 무슨 홈쇼핑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편리한 배송까지 해서 보관온도까지 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백신은 유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존슨앤존슨 백신이 66%가 아니고 실제 85% 가까운 예방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정말 좋은 약이다라는 걸 옆에서 또 같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 거의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백신 승인 효능에 대해서는 원래 기준점은 50% 이상만 나오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후보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맞으면 끝난다고 하면 저도 이거 한번 맞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이후에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 역시 시간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 상원에서 나왔던 부양책 통과했죠. 그런데 이거 내용을 말씀드리게 보면 1,400달러 더 주겠다. 합의 2,000달러죠. 그 다음에 9월까지 주당 400달러의 실업수당을 진급하겠다. 그 다음에 주 지방의 정부고 3,500달러 지급했다 등등이 쭉 있는데요. 이런 것들 다 한 번에 합쳐서 1,900달러. 제가 보기에 하나도 안 깎였을 것 같은데 한 번 업데이트 다시 한 번 해서 혹시 깎은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깎아서 통과시켰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합의 그게 안 돼서 아마 깎인 게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한 거고요. 아까 말씀은 들었지만 깎지를 못합니다. 지금 손을 못 댑니다. 역풍이 또 불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가장 핫한 내용은 이건데요. 백신은 도대체 얼마만 지나면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지역별 현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짙은 색깔, 짙은 녹색이 지금 올해 말이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 60대 70%의 접종률을 보이는 국가인데요. 미국, 간단하겠죠. 미국. 그 다음에 유럽. 당연하겠죠. 가장 심한 국가니까 여기는 일단 2021년 올해 말이면 집단 면역이 나올 수 있는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2020년 내년도 중반까지 가는 국가가 있는데요. 그 국가 중에는 러시아, 한국, 일본, 호주 이런 국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남미 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도 올해는 아니고 집단 면역은 내년 한 중반쯤. 저게 이른바 힘 좀 쓰는 나라들 리스트네요. 정확히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테이블에 올라가면 이른바 의전 서열. 맞습니다. 우리부터 일단. 그래서 보게 되면 재미있는 지도네요. 3년 초, 3년 뒤 초 그러니까 2023년 초에 아프리카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하얀 거 보세요. 하얀 거 보시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단 말씀하셔서 약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돈의 힘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어쨌거나 내년 중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개인과 해치펀드의 대전은 끝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요. 끝났다고 보십니까? 이프루님? 개인과 해치펀드의 대전? 이걸 낮에 얘기하면 제가 반은 이걸 먹잖아요. 근데 밤에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안 들어오시니까 끝났냐 하면 지금은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끝나지 않았다는 게 월가의 보통 시각이고요. 물론 해당 분들은 다 SEC의 조사를 받게끔 진행되고 있지만 세컨드 웨이브 있을 거라는 건데 또 한 번의 얘기 나오는데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이 본 자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공격 대상은 뭘까라는 걸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진짜 재미있는 질문이다. 다음 공격 대상은 뭘까? 대상은 뭘까? 여기서 왜 다음을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버블은 골라가면서 옮겨다녔을 뿐이지 없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사람의 탐욕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뭔가 공매도 반대하는 세력들이 집단적으로 달려들었을 때 주가가 급상승할 수 있는 그 종목이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개인들의 울분을 자아내면서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할 수 있는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바로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조그만 소기업 바이오 소기업들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하나의 케이스가 뭐였냐면 아토사 테라피트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처음 들어보신 기업이죠? 당연하죠. 정말 조그만 기업입니다. 유방암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어제는 그냥 올랐어요. 사실 이제 그 전날은 유방암에 대한 임상이 될 것 같다. 기대감이 있다. 만들어지면 얼마나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했지만 어제는 그냥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그냥 33%가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냥 올라간 겁니다. 아무 뉴스 없이. 공매도 숏커버를 유도하기 위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그럼 왜 갑자기 공격 대상이 이루 넘어갔냐. 1번 실적과 무관하다. 바이오주는 한 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양 만들고 있어. 지금 개발비용, R&D 비용 써서 돈 없어. 그리고 돈을 뭔가 더 개발비용 하려고 하면 더 끌어와야 돼. 주식 반응 더 해야 돼. 빚내야 돼. 투자 모아야 돼. 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죠. 그런데 아까 저번에 갔던 그런 기업은 다르죠. 야, 뭐 비디오 누가 빌리냐. 네가 무슨 돈을 벌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장 누가 가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따라올 명분이 있다. 네. 따라올 명분이 있죠. 이거 한 방 있어. 그리고 그걸 말릴 명분은 없다. 없죠. 한 방 있어.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방의 주가 급등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두 배, 세 배 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대전을 한 번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약효에 대한 것만 잘만 기사가 나와버리면 누구나 거기 순응하고 다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타는 거죠.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들 올라가는 게 다 그런 원리잖아요. 그런 거죠. 누구도 거기에 토시 안 달죠. 거기에 밸류가 얼마다, PDR가 얼마다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죠. 코로나19 바이오주의 흥행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거의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노아벡스입니다. 노아벡스 같은 경우에 과거에 1, 1달러 차 주식이었는데 지금 거의 100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내용의 힘을 얻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리스트를 제가 여러분들이 캡처 못하도록 이번에는 보고서에 있는 거니까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캡처할까 봐. 다시 보기 할 수 있겠네요. 이거입니다. 이건데 보시면 쭉 기업이 나오는데요. 이들 기업에 우리 E프로임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유통 주식수분의 공매도 비중이 대부분 다 50% 가까운 48.4, 44%, 43% 쭉 나옵니다. 이미. 이미.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뭔가 흥행할 수 있는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걸 흘리고 그다음에 공매도가 많이 있으니까 치고 들어가면 그냥 올라가는 거에 공매도가 또 큰일 났구나 해서 커버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대부분 주가는 페리스탁이다. 옷다른 위만이다. 저거 어떻게 아십니까? 장부분이 아니면. 되게 설득력이 있고 고맙긴 한데 저도 업자로서 저런 거 어떻게 알아내요? 궁금해요. 기사를 많이 봐야죠. 기사를 많이 봐야죠. 제가 여기서 다른 분을 잘 아는 건 뭐냐면 저는 알겠어요. 어디 가든지 어떤 게 중요한 기사인지 필요한 기사인지 찾아본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거는 동의했었거든요. 이게 끝날까? 여기서 끝날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건 아닐 것이다. 절대 안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돈은 계속 들어오니까 지금 돈이 끊겨야 되는 돈이 이번에 2천 달러서 주면 또 그 일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를 하지 말고요. 하지 말고 이 그림을 좀 보시면서 이걸 좀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짐 크레이버가 CNBC의 유명한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풋볼을 그려서 각 포지션별로 주식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가드나 우리 쿼터백 풋볼 포지션 아세요? 보시게 되면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 치폴레 멕시칸 레스랑입니다. 홈디포 우리 주택용품 개선 용품 판매업체죠. 페이팔 월마트 디즈니 코스트코 마이크로스프트 테슬라 애플 나이키 이런 거 사라 이런 거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은데 이들이 아마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유명한 회사들 브랜드 좋은 회사들 이걸 얘기하면서 뭐 질문이 없죠. 이거 뭐 하는 회사야? 물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이키 될 줄 몰랐거든요. 아니 지금 매장에 문 닫았는데 근데 왜 됩니까? 지금 온라인은 엄청 사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기업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런 쪽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도 들어갔네 하는 특이함은 없어요? 떠트리는 거 특이한 거 없습니다. 디즈니가 특이할까요? 디즈니 가드로 지금 돼 있는데 뭐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뭐 좀 더 지나면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어떤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말씀드렸고요. 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이 프로그램 눈치를 봤는데 장이 시작한 건 알고 계시죠? 말씀 안 하셔서 네. 알고는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펠라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펠라톤은 떨어지면 오히려 저는 좀 좋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 그런 수요에 대한 배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단계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으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갈색병을 만들고 있는 S로더도 원래 EPS가 1.6 거였는데 2.6이니까 거의 1달 이상이 잘 나오다 보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더군다나 이 화단품이 어디서 팔렸냐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많이 팔렸다 하니까요. 특히 중국 분이 좋아한다고 상당히 유명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존슨앤존슨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역시 아시겠지만 렘데시빌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과거에는 타기플로 유명한 기업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2.19인데요. 예상치를 뛰어난 실적이고 일단은 거기에 렘데시빌에 대한 어떤 판매에 대한 호전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와서 지금은 2.7% 시간에서 올라간다 하니까 이것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핀터레스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10%가 올라가고 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다는 걸 저는 제 주변에 웬만한 분 다 쓰고 계시니까요. 핀터레스트 어차피 이 프로님은 안 쓰시겠지만 저희가 아니고 보통 젊은 분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액티비전 블리저드 게임 회사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콜오버 듀티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하셔서 아주 기업 실적이 좋았답니다. EPS가 3센터 초와 잘 나왔다고 그러고요. 시간에서 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케쳐스가 나왔는데 스케쳐스는 신발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스케쳐스는 6센트가 미스 나왔어요. 24센트밖에 안 나왔는데 왜냐하면 스케쳐스 신발 혹시 아십니까? 네. 그게 그렇게 막 디자인이 젊은 층은 아니잖아요. 다른 편하지만 그래서 이게 실제 젊은 층한테는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스나 나이키나 신지 잘 안 신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젊은 층의 산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싶어서 일단 실적이 좀 못 나왔고 지금 시간의 4.5%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지수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온 지수는 S&P500의 0.39%고요. 다우가 0.42% 나스닥의 0.25% 3대 지수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러셀 2천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일단 고용지표는 좀 그랬지만 추가 부양책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일단 합의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고 그러면 차액 매물 이런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는 늘 얘기하지만 시장에 대한 강세 부분 한 번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잠시 후에 좀 더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잘 나왔지만 실제 빅5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가가? 네. 아마존 한번 보실까요? 아마존도 오늘 아마 또 보악건 아니겠습니까? 아마존이 실제 이렇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 보악건이거든요. 약보합이네요. 그렇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 쭉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조만간 그렇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가 쌓여가고 있는 게 느껴지니 네. 느껴지죠. 그게 언제 한 번씩 폭발할 때가 올 것 같다. 폭발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선 지금보다는 좀 나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레벨업 딱 표현하셨던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장본부장님 덕분에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된 우리나라 해외 투자자가 대부분 그렇겠습니다만 보면 우리나라의 바이오회사들 주가 흐름과 미국 바이오회사들 주가 흐름을 보면 정말 다르다는 걸 느껴요. 우리나라는 아직 뉴스 없는데 실적 없는데 나타난 거 없는데도 미리 선반영하는 경우가 꽤 많고 주식의 특성이 그런 거니까 꼭 그걸 비난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강하고 미국은 또 생각하면 너무 느린 것 같은 게 어느 날 예를 들면 임상이 성공했어요라고 하면 5불에 거래되던 게 막 40불에 거래됩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미리 좀 반영을 하든가 대강 기대감이라도 뭔가 정보가 샌다는 문제가 아니라 기대감이라도 이 친구들은 왜 반영을 못할까 여기는 왜 이렇게 너무 과열되어 있고 여기는 왜 이렇게 제대로 반영을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뭘까요? 그거를 하나 보여주는 얘기가 과거에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이었나요? 10일 전이었나요? 인텔의 실적이 장 끝나기 15분 전에 유출됐습니다. 해킹이 되어가고 근데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 너무 훌륭한 실적이어서 이걸 만약에 그냥 만약에 해킹 한 해가 가져갔다 그러면 주식을 엄청 사갖고 발표할 때 올라갈 때 팔려고 하지 않을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4시 이전에 실적을 발표해버려요. 바로 우리 정부가 새해 나갔으니까 빨리 발표해야 된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예민한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하나의 예인데 제가 딱 보고 나서 이거 그 정도 실적 아닌데 해서 제가 그날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다 빠졌거든요. 올라온 것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회사 관계자나 투자자분들이나 기관이나 모든 분들이 실적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좋은데 발표하면 엄청 올라가겠지? 만약에 안 좋으면 빠지겠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 예민해져 있고 한 번 딱 나온 다음에 더 가져와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EPS 매출 말고 활성 사용을 자꾸 와봐. 유저당 매출 가져와봐.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커지면 주가가 빠지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너무나 예민해져 있는 거죠. 예민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보여드렸지만 잔인할 정도로 너무나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미 이유를 떠나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됐고 이것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 하신 분이 있어요. 실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덜 움직임이 있는 비테크 기업들 좋아하는 게 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솔직히 연유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 내용을 이 내용을요. 이 내용을 골드막사스라는데 모건스티인에서 혹시 파견 나오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에 대한 특성들. 한국 출신은 그래? 한국은 그래. 그래서 걔네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상대방의 이런 패턴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달러오고 어떻게 하면 도망가고 그걸 알고 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 제가 돈으로 또 하면 쉽지 않잖아요. 제가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을 무기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버틸 것까지 내 돈은 필요 없는 거니까 가만히 갖고 있으려면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또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니까 먼저 선방영화한다 싶으면 또 자기도 손이 가는 게 투자자들의 마음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뭔가 약간의 차이가 큰 차이로 만들어내는 건 금방인데 제가 오늘까지 오면서 아까 보여드린 바이오 기업들 있잖아요. 리스트에 공매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 때 뭘 생각하냐면 정보를 드린다는 게 아니고 아 이거 악의적인 내가 이걸 해서 다른 분들도 이걸 보고 신부를 보면서 이거 진짜 훌륭한 자료 얻어갖고 타카피해갖고 나도 매매에 동참해볼까 할까봐 걱정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보를 어차피 계속 전달할 거니까 들으시면서 이거는 장우석 이 본부장이 정보를 주는 거지만 원인을 같이 주는 거니까 내가 좀 선별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서로 유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셨죠? 그런 거 습관되면 한두 번은 드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평생 딱 투자만 하고 투자 접을 게 아니면 오래 해야 되는데 잘못된 습관 들이면 큰일 난다. 처음에 배울 때 뭐든지 습관 포함 주의해야 오래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잘못 배운 거 다시 고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내가 해보니까 안 좋더라. 그런 말씀 주신 거예요. 실시간 채팅창에서 장본부장님께 질문하실 거 있으면 간혹 보내주세요 했더니 일부 종목들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해서 어떨까 싶은데 유니티라고 하는 회사는 약간 실적이 미스인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엔진 만드는 회사라고 들었어요. 최근에 상장한 회사인데 굉장히 개인 분들이 좋아하시죠. 실적 미스 때문에 미스 나왔습니다. 빠집니다. 실적 미스 난 기업은 제가 만약에 사신 분들은 그건 각자 알아서 선택해야겠지만 사실 분들은 절대 건들지 마십시오. 3분기까지 그냥 갑니다. 실적이 한번 미스 나서 툭 떨어지면 3분기는 가는 거죠. 주식은 선반영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후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쳐다보지 않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장구석 본부장 보니까 무슨 안 맞는 실적이 나오면 다음 날 어디를 제가 보라고 강조했잖아요. 마켓 비트 사이트 가서 그 기업에 대한 투자금이 바뀌는 걸 봐라. 바로 다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은 실적이 딱 못 나오면 다음 날 계속해서 어닝 가이던스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또 투자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장본부장님께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면 저희들 퇴근하려고요. 나중에 한 번 시간을 내서 그래요. 아직 한 번 없거나 아니면 장본부장님 그럴 때 한 번 시간 쭉 내서 그때그때도 궁금한 게 달라지시겠지만 질문 한 번 받아보도록 하죠. 장본부장님께 따로 좀 공부를 배워보고 싶은 분들이 있나봐요. 매일매일 조각조각 배우긴 하니까 쫙 모아서 언제 한 번 같이 워크숍 같은 거 가서 한 2박 3일 같이 배워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잘 쫄라서 그런 게 한 번 마련해 볼게요. 보니까 장본부장님 해달라고 오래 조르니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도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금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장이 안 열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혹시 바이든이 그런 공략하지는 않았죠? 토요일 일요일날도 주식장 열어보겠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 그러면 킬러 보낼 겁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